어 어 어 어 그냥 그대로 놔줘 치우지마 김 부장 못 봤나 어 어 김 부장 김 부장 어디가 왜 도망가 어 김 부장 안녕하세요 어 김 부장 아 또 왜 그래 사람을 보고 도망가 내가 전화로 다 얘기 못했는데 딱 이틀 밑에 왜요 내가 이게 어 내가 결말 조금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는 거야 걸쩍이 나올 것 같아 아니 뭘 다시 찍겠다는 거야 어 그 영화 결말을 약간만 바꾸면 어떨까 해서 왜요 다 찍은 영화를 왜 아니 결말을 조금만 바꾸면 아주 걸쩍이 나올 것 같아 걸쩍을 왜 만들어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이틀만 주시죠 사모님 백 회장 남편 죽은 이제 언제인데 아직도 사모님이야 예 백 회장님 이틀만 주시죠 딱 이틀만 근데 이틀 찍어서 이게 내용이 연결이 될까요 어 내가 폰티 다 확인해봤어 잘 붙어 아무 문제 없어 그 심의는 어떻게 해요 그니까 그거를 우리 백 회장님 빼고 좀 어떻게 안될까 해서 아니 내가 무슨 백이 있어요 미도한테 부탁하든가 미도? 내일모레 세트 철거하기로 했는데 왜 사랑이 오발탄 세트 들어오기로 해가지고 그거 아직 안 끝났어? 아 시작만 있어요 나는 일본 출장가에 대해서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럼 내일 당장 심의 넣어 보든가 심의 안나오면 못 찍지 아니 이틀만 찍으면 된다든지 사랑이 오발탄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어차피 이틀만 찍어 그 인트로 어떤 해소인데 아 진짜 난 몰라 김부장 김부장 문모부 쪽 사람 만나보고 감독님은 미도랑 상의를 해보고 나한테 보고래 했죠 어? 갑니다 멀쩡한 영화를 왜 다시 찍겠다고 심의 안나오면 절대 안돼요 조심히 다녀오세요